스타트업의 고민 중 하나는 제품이 포지셔닝하는 시장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 일일 겁니다. 시장규모 추정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 땐, 샘, 솜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템은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의 약자로 제품 서비스와 카테고리 영역이 포함하는 전체 비즈니스 도메인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특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한 스타트업에게 템 관점의 시장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전체 4천만 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템은 많은 조사기관들이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쉽게 추정이 가능하지만 스타트업 초기 생존을 담보하기에는 너무 큰 시장입니다. 샘은 서비스블 어벨러블 마켓의 약자로 유효시장 또는 인접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시장인 템 영역 중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경우 100% 시장 점유율을 가정할 때 4천만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설치한 천만 명이 바로 샘입니다. 이 시장은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분야와 융합하거나 복합적으로 섞이는 경우 기존 자료를 그대로 쓰기가 힘들고 재분류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스타트업 스스로 조사해야 합니다. 샘은 서비스블 어베테이너블 마켓의 약자입니다. 유효시장인 샘 내에서 초기 단계에서 스타트업이 확보 가능한 시장이며 스타트업의 초기 목표 시장이기도 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출시한 스타트업인 경우 20대 체형관리와 다이어트에 민감한 여성 스마트폰 유저 100만 명이 아마도 솜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솜은 그야말로 스타트업에게 현실 세계에서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목표 달성 가능한 시장이며 여기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여 1등을 해야만 비로소 유효시장인 샘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솜은 스타트업이 사업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국 솜을 파악해내는 것이 스타트업의 역량과 직결됩니다. 스타트업이 현재 가진 영업력, 서비스 커버리지, 내부 자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솜을 파악해야 합니다. 템, 샘, 솜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초기 단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생존 시장 발견 능력을 숫자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제로투원의 핵심 메시지 또한 경쟁하지 말고 작은 시장에서 먼저 독점하라는 의미입니다. 솜 시장에서 확실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